요즘 기온이 올라갈수록 제 마음속에 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뱃살입니다. 옷이 점점 얇아질 텐데 이제 어떻게 숨겨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번 영상은 저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고자 자료조사를 하다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해보면 어떨까?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해서 빼야 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같은 고민이 있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조사한 내용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한여름에 피부를 노출하기보다는 아주 얇은, 들러붙지 않는 셔츠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셔츠가 몸이 슬림할 때는 그냥 걸쳐도 뭔가 폼이 좀 나고 그랬는데 체중이 확 늘어나고 셔츠를 입으니 뭔가 더 부해 보이는 것이 정말 폼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입느냐? 셔츠 아랫단에 한쪽만 바지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 스타일은 여성의 몸을 더욱 슬림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셔츠를 한쪽만 바지에 넣으면 뱃살을 가리는 효과를 얻으면서도 다리를 더욱 길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지를 하이웨이스트로 선택하며 허리 위치가 강조되어 더욱 슬림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셔츠 코디 두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기장감이 있는 셔츠 위에 비스트의 조끼로 레이어드를 해주는 겁니다. 기장감이 있는 셔츠를 기반으로 기장이 짧은 베스트나 조끼를 레이어드하면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해 줄 수 있고 상체와 하체의 비율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슬림하고 밸런스 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의 컬러나 디자인에 따라 캐주얼해 보이기도 하고 시크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뱃살 커버 코디 세 번째는 사선으로 크로스되어 있는 디자인 있죠? 본인 허리 둘레에 맞게 묶어줄 수 있거나 아예 디자인 자체가 크로스로 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사선으로 크로스된 디자인은 몸을 길어 보이게 하고 여성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뱃살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소재 선택도 중요한데요. 너무 부들부들해서 군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소재보다는 탄력 있는 소재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뱃살 커버 코디 네 번째는 주름이 있는 드레이프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뱃살과 군살 부위를 자연스럽게 가려줄 수 있는데요. 몸의 실루엣 역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옷에 있는 주름이 뱃살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거죠. 주름 부분이 몸을 따라 흐르듯이 내려가면서 뱃살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는 겁니다. 드레이프 디자인의 상의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와 핏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타이트한 핏은 주름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큰 사이즈는 오히려 몸이 부풀어 보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사이즈와 핏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셔츠를 입을 때는 셔츠 아랫단에 한쪽만 바지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 기장감이 있는 셔츠 위에 베스트를 코디해 주세요. 세 번째, 사선으로 크로스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해 주세요. 네 번째, 드레이프 디자인을 선택해 주세요. 어떠셨나요? 오늘은 뱃살을 커버할 수 있는 상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디자인 찾기 너무 힘들어 또는 이런 컬러, 이런 디자인이 있으면 참 좋겠어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